10편 43편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이에 나는 하나님의 재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 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하나님을 천사있 venues 얘기하다가, 여는 하나님을íve学까 싶다. 하나님을 느낍니다.